어차피 나이 4조 이름 자체를 안 물으니까 대답만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이니까 이제 말씀 크게 대답을 하시고요. 일단 들여다보시게 되면 우리 대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한 가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실한 가장. 직장도 잘 다니시고 또 책임감도 강하시고 내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내 마누라, 내 자식 그리고 내 집안에 대해서도 우리 형제나 부모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깊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준님은 일단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진로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업적인 부분 궁금하실 거고요. 또 우리 노모가 계세요? 노모에 대한 건강이 또 궁금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정에 있어서 큰일은 없을까요? 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분, 재정적인 부분. 이것도 궁금하시고 딱 세 가지시죠?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궁금한 거는 딸이 있으세요? 아들 있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예요? 둘.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실 건데요. 첫째 아들내미가 애가 반듯한 아이예요. 반듯한 아이고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고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자,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어요. 안 그래요? FM. 그렇죠? 때로는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우리 아들 눈치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정확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뭘 하더라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지. 뭐 눈치껏 개론 피우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정확하고 정말 성실하고 바른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봤을 때는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이렇게 FM으로 가다 보니까 인생의 재미라든지 좀 남들이 겪어봐야 될 것도 못 겪어볼까 봐 또 너무 FM이다 보니까는 또 이제 때로는 사람과 부딪힘에 있어서 얘가 견디지 못할까 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실 건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긴 했지만 힘든 건 있었지만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첫째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가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졸업반인데. 올해 졸업반. 진로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하고 일단은 공부도 성실하게 잘 해왔을 거예요. 공부도 성실하게 잘 해왔는데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전공 자체가 자기랑 조금 맞지 않는 부분 자기는 이게 아니라고 느끼긴 한데 바꾸고 싶어도 용기 있게 바꾸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서 하는 거니까 해야죠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전공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들내미가 이 전공적인 부분 자체가 자기랑 크게 정말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맞아서 한 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 왜냐하면 학교 들어갈 때 대입에 들어갈 때 보시게 되면은 뭐냐면은 얘가 성실이 한 만큼 결과가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지. 그랬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 학과 학교 이게 조금 2순위 3순위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넣어서 거기에 합격이 돼서 거기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면은 지금 전공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 기계학과. 근데 지가 기계학과면 기계학과에 맞게끔 취업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는 또 다른 쪽으로 조금 약간 변형이 되게끔 해서 취업문을 열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내미가 정말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쪽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 기계학과 쪽으로. 네. 근데 혹여나요. 우리 아들내미가 혹시 공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올해 취업 때문에 취업이 될 수 있을지. 취업은 돼요. 원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교수님들도 얘를 예쁘게 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선생님이들 예쁘게 보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취업은 될 겁니다. 지금 올해 4월달, 5월달, 4, 5월달 지나면서 조금 일찍이 될 거예요. 일찍이 될 겁니다. 일찍이 될 거고 그게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임시직이더라도 취업이 되고 거기서 뭔가 승산이 있고 또 이제 9월달, 10월달에도 또 분명히 취업문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둘째는 약간 조금 틀려요. 첫째는 굉장히 FM이라고 하면 둘째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 둘째는 굉장히 조금 활발하고요. 둘째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또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지가 좀 주도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고 조금 리더십도 굉장히 많이 있는 애고 그리고 성격도요.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예요. 뭐 하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민이 많고 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걸로 선택하면 돼요. 아버지.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둘째는 전혀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뭐를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 아이예요. 어디 사막에 떠더라도 우물 파서라도 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빗물 받아서라도 살 애국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력이 강하고 이게 머리 인기묘연이라든지 이런 게 융통성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둘째는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업에 대해서 조금 약간 게으를 수가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근데 게으르긴 하지만은 타고난 머리가 영민하고 받아들인 게 습득이 빠른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잘 나오는 아이. 좀 그런 아이죠. 우리 첫째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약간 상반되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노모가 지금 계신데 우리 노모가 일단은 재작년부터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부분이 조금 나타나요. 기력이 조금 많이 딸리고. 근데 지금 혹시 노모 건강 괜찮으세요? 네. 지금? 어떤 큰 병은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노모가 이제 재작년부터 기력이 조금 딸려요. 유대할 시럽게 유대할 연세례가 있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생활하실 건 다 생활하시고 원체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가만히 있으시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시는 분인데 재작년부터 먹는 거라든지 활동 반경이 조금 줄어드는 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로 안 좋다거나 운수가 불길해서 어디 다친다거나 이렇진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혼자 계세요? 아니요. 부친하고. 아버지랑 따로 계시지. 자식이랑 안 하셔도 되고. 네. 따로 계세요. 근데 노모보다는요. 아버지가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허리, 고관절 그게 좀 안 좋으세요. 우리 어머니도 허리랑 고관절이 안 좋으신 걸 봤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낙마수가 들어있거든요. 낙마수라는 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빗길, 화장실, 미끄러운 곳 있죠.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올해는 조금 넘어지셔서 병원에 들어오게 되시면 조금 병색이 많이 길어지거나 짙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원체 효자세요. 노력은 아는데 잘. 네. 우리 엄마 부인 와서 부인한테 얘기해봐. 부인한테 그러면 그거 100% 수고할 거야. 근데 선생님 제가 한 8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건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인도 옆에서 보게 될 본인이 효자라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 자체가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심중이 원체가 깊고 그래서 집에서도 내가 마지 행세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마지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이 타고나기를 내가 이제 마지가 돼가지고 마지 행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효심은 깊으신데 나름 이제 잘하고 계시니까 자꾸 재스럽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스럽고 뭔가 죄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런 부분 때문에 내 스스로 질책을 조금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부모한테서. 어?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질책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좀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의 이제 재정적인 부분 이제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집을 지금 혹시 이사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문서를 지으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내년쯤 되면 이사를 해야 되는 이사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사를 하려고 하면 미리 조금 문서를 좀 지어놓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문서 지지 마시고 내년에 하세요. 아시겠죠? 올해 올 8월달 이후로 해서 뭐 문서를 지어볼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지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급하게 문서를 조금 지시는 게 내년에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8월달 9월달 10월달 이 시기 때 문서를 지을 기회는 있는데 그때 문서를 지게 되면은 조금 약간 실수가 따라요. 음. 그래서 11월달 12월달 음력입니다.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때 문서를 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지어도 올 연말에 그렇죠. 음력으로. 음력이 보니까 음력이 11월달이니까 이제 뭐냐면 양력으로 되면은 12월달 1월달 2월달이 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문서를 지시는 게 좋지 8, 9, 10월달 이때 문서를 지게 되면은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줘놓고 후회가 되고 집을 잘못 샀니 뭐니 또 돈이 금전적이고 회전력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부관계를 봤을 때 지금 재혼이죠? 안 했을까? 그러면 이혼을 하신 거예요? 네. 이혼을 하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이 부인이랑 이혼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예 지금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남남인 것처럼 살고 계세요? 아니요. 그죠? 왕래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호가 이혼을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 부인은 우리 대중녀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깝깝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인은 조금 약간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들과도 왕래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조금 있고 또 이제 가정도 가정이지만은 자기 생활도 즐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인은.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중님은 굉장히 FM인 스타일이에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프리한 편인데. 프리한 편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성실하시고 딱딱딱딱딱 주어진 대로 일상생활 자체가 그래요. 대중님 기준에서는 본인이 프리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대중님 프리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요. 고지식하신 분이에요. 인정 못 하시겠어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집사람은 예를 들어 술 먹고 기가하는 시간에 타치를 하고 그러진 않는데 너무 풀어놓으니까 기가 시간을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촉 안 촉 그런 걸 이래가지고 했더니 좀 나쁜 그런 게 보여가지고 이제 친구들에 얘기를 했죠. 내가 얘기하다가 술 먹고 걔 집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잤는데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시점에 집사람이 나를 미용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이유를 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님 오해를 받아서 이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부부가요. 우리 부인과 우리 대중님의 성향은 너무 틀려요. 일단은 성향은 너무 틀려요. 대중님은 그렇겠다 이렇게 했다 나는 뭐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하지만 저는 부인 입장에서 대중님을 들여다보면 절대 자유분방한 사람은 안됩니다. 우리 부인 그렇잖아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부인 입장에서 대중을 들여다보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고 소심하고 굉장히 뭐냐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이런 사람이고 우리 대중님 입장에서 우리 부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너무 자유분방하고 너무 자기 생활 위주로 너무 즐기는 스타일이고 가정이 1순위가 아니라 자기 즐기는 거라지 자기 마음 푸는 거에 즐기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 거고 그러니까 둘이가 너무 안 맞는 거죠.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제가 재혼했냐고 물어본 이유가 내가 재혼이 들어있단 말이야. 누구랑 내가 그럴 때 해서 이 여자 말고 다른 얘네랑 만날 수 있는 스타일도 못돼요. 우리 대중님은 딱 부러지게 얘기할게요. 여자를 만난다 해도 그 여자랑 같이 내가 이제 생활을 하고 우리 자식들 눈에 내가 우리 자식들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다른 여자 데려와가지고 다른 여자 재혼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못된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저는 재혼할 작업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 대중님이 아니라고 그거 안 할 거라고 그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게 안 다녀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재혼을 한다고 우리 대중님 같은 경우는 원래 원 부인이랑 재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 부인이랑 지금 보시게 되면 해원은 졌는데 부부가 원래 헤어지면 남남이 될 확률이 더 많잖아요. 너는 너 인생 나는 내 인생 진짜 뭐냐 끝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은데 우리 부인이랑 우리 대중님이랑 보게 되면 이혼을 했다고는 하는데 왕래는 깊어요. 왕래하는 부부 그죠? 어느 누가 이혼을 했다고 얘기하기 큰일 나 할 정도로 이혼한 부부 맞나 할 정도로 왕래가 깊어요. 우리 부인이 집에서 애들 챙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중이 챙기는 부분부터 이거는 이혼한 부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온 부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생활 반경은 또 아니에요. 그죠? 원래 부부다. 부부처럼 지낸다고 하기에는 또 아닌 반경 근데 헤어졌다고 하기에는 헤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수위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 우리 대중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자는 우리 부인 말고는 여자가 없을 거예요. 집사람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에 두 번 이렇게 해서 같이 밥 먹고 이러고 지금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보이는지 보여요. 그래요? 근데 우리 부인이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없어요. 우리 부인도 마음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 집에 한 지붕 아래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 싫지도 않은데 합치 있고 그냥 이렇게 살까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자기가 이제 가정이라는 걸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우리 대주님이 지금 현재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부인이랑 살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저도 반반 그렇죠? 부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대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랑 우리 부인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요. 단실적으로 지금 현재 같이 삽니다 하는 것까지는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하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가 되게 되면 둘이 가 살림이 합쳐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대서 지금 현재 보시기에는 우리 대주님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걸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그건 상당히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내가 만나는 여자 말고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다른 여자가 있는 걸로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 부인한테도 둘 다 연애를 하는지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인도 또한 내가 살림 차릴만한 내가 가정을 꾸릴만한 그런 남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완지사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뭐라 합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은 저 사람 만나봐도 결국엔 내 마누라 같은 사람은 없고 내 서방 같은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가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래서 이완지사 우리는 왕래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말들이 오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사 다른 사람과 뭔가를 우리 부인도 그렇고 대준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뭔가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100% 믿을 수 있는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정을 그렇게 내가 내리꽂을 사람도 못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적인 재정적인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우리 대준님께서 조금 이곰이 저곰이 많아 보이긴 한데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말도 솔직히 맞는 말이 우리 대준님한테는 그리고 솔직히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흥과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깊이가 안 들어가져요. 마음의 깊이가 그런데 애들 자꾸 생각나니까 마음의 깊이가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당장 또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지금 결론 나는 게 없어요. 결론 나누고 운때가 아니에요. 이리 전주고 또 저리 전주고 계속 전주게 되실 거예요. 판결을 딱딱딱딱할 스타일도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원체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본인 스타일이.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원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결혼을 내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기는 멀리 들어와야 되는 거죠. 좀 더 시가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올해 한 해 이제 1월 달이니까 그렇죠. 올 한 해 그냥 넘기고 내년 한 해 그냥 넘기고 내년 하반기가 되어서 2년은 그냥 고심을 또 해야 되는 거죠. 2년 뒤에 고심을 하고 나서 뭔가 결론이 난다는 거지. 고심점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시기는요. 작년 재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재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문득문득 생각나다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깊은 고심이 지금 들어왔죠. 그렇죠. 깊은 고심이에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깊은 고심이 들어왔고 문득문득하던 고심이 지금 작년 하반기 때부터 깊은 고심이 들어왔고 올해 내년까지 깊은 고심을 계속 하실 겁니다. 아휴 이래도 안될 것 같고 저래도 안될 것 같고 이거 하자니까 이것도 싫을 것 같고 저래 하자니까 이것도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문제일 것 같고 오만가지 생각 혼자 다 하실 거라고 응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결론을 내준다 그러면 두 분이서 살림을 다시 합치는 것이 들어있지 다른 사람과 새살림 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지나가봐야 아는 거지만 한번 배우세요. 그때 되면 응? 우리 오빠야 우리 아빠야가 생각이 많으시긴 하지만 내가 그랬죠. F1체 FM이고 생각이 깊고 성실하고 누구한테 봤을 적에 손가락질 받을 이 짓을 절대로 하실 분도 아니고 내 스스로 뭔가 손가락질 받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냉도록 힘들어야 될 사람이고 그런 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을 하기는 힘드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 직성이고 내 천성이야 내 천성 따라서 내 팔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세요. 그저 예 됐습니까 네 그래요 나중에 진짜 고심을 해야 되고 진짜 결론을 내야 될 때 한 번 더 오시든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